앞서 보신 것처럼 서산시의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조금 더 살펴보고 갈까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 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와 감독을 하는 중앙기관에 고용노동부가 있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부기관, 고용노동지청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고용과 노동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고용노동지청의 업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들을 처리하고 사업장 근로환경을 감독합니다. 또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노사분쟁 조정, 실업급여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는데요.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 문제는 임금 체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산 지역 사업장의 근로자가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밀린 임금이 바로 지급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안 사용자에 대해서 감독 간의 상담과 조사가 이뤄지고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근로자 스스로는 어려울 수 있는 서류 작업과 절차 진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에서는 보령고용노동지청과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이런 근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운영이 되면 그동안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먼 거리까지 다녀와야 했던 충남 서북부권 지역의 근로자들도 좀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서산과 태안 지역에는 9만 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와 함께 앞으로 서북부권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일터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상캐스터